엘스더 2장 10절 보겠습니다. 엘스더 2장 10절입니다. 엘스더 2장 10절입니다. 엘스더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대구에 있는 135개의 중학교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하신다면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진짜 대구에 있는 135개의 중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했다면. 그게 틀린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그걸 갖고 기도하시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많은 청소년의 빈곳 현장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는 디지털 시대고 또 가상현실 시대가 될 겁니다.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고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상현실 안에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광고를 해요. 그 말은 뭐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가 언택트 이 미디어 시대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2, 3, 7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위해 반드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사쌤들과 또 랩런트들 두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산업인대회 때 어느 한 산업인이 간증을 하셨어요. 다른 거 두고 기도한 적이 없다. 류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다락방의 기도 제목 2, 3, 7을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업에 축복하시더라.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두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교회에 있는 기도 제목 여기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옛틀들이 깨어지고 새틀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지금부터 제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또 어떻게 기도하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할 것도 많고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가 아니고 영원히 남을 응답 우리 하나교회의 인도 50년 응답 50년 속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열매예요. 300지교회, 3천제자, 1만성도 이 열매의 주역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올 정신문제, 재앙시대에 내가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RUTC 운동의 주역으로 내가 서겠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걸로 쭉 기도하다 보면 아니 이게 진짜 어떻게 내가 2, 3, 7로 갈 수가 있지? 내가 알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설 수 있을까? 그게 기도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기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죠. 먼저 서론에서 단임 목사님께서 뭘 체험하라고 하셨냐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체험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복음받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복음을 체험하길 원하셔요. 우리가 체험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 체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볼게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백만 원을 줬어. 자 왜 줬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쓸 데가 있으니까 백만 원을 주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백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건 반드시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자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잖아요. 광약길을 나왔는데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꽃길이 아니라 광약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때 복음은 홍해가 갈라지는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왜 복음을 붙잡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가난한 땅이라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분명한 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언약계가 가는 그 길에 홍해가 갈라지고 생명이 일어나고 가난한 땅 그 흑암지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공부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가는 데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이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있을 때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길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았던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스더다로는 인물이에요.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왕비가 되는데 너의 종족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을 하지 말라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먼저, 네가 왕비가 된 거는 너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인해 쓰실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나에게 응답이 없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속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왕비가 됐는데 모든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현장에는 많은 사실들이 존재해요. 많은 사실들이요. 그 사실 너머에 진실이 있죠. 그리고 그 진실 너머 마지막에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그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사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 4장 13절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랩런트인 여러분들을 지금 준비시켜 나가는 그 이유가 뭐냐. 반드시 앞으로 올 이 재앙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장에 이때를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밤낮 금식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금식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영적 사실을 모르면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내가 왜 찬양 부르는지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 부를 때에는 천사가 동원됩니다. 보호자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왜 금식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렇게 울고 불고 옷을 찢으며 대성통곡했다고 했어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당장 나에게 문제가 오면 아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원망할 때 있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하죠? 그 불신앙 없애라는 거예요. 왜 다 같이 모여서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 기도하라고 했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지금 부모님이고 부모님이고 자녀고 누구고 다 죽게 생겼는데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문제를 하나님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히려 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장군이 죽게 됩니다. 그 날을 보고 불임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대적과 원수 이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끊임없이 올까요?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잠잘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인생은 힘드냐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나는 힘드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그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도 영적으로는 무능력하고 힘든 거예요.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을 불임절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인생이 불임절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이 사실은 불임절인 겁니다. 불임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예요. 남은 자. 좀 더 그냥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인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인가 이 남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기도가 있었냐 그 인생이 24시 기도 속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들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조금 예를 들어 얘기해 드릴게요.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냐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요셉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그 길 노예로 걸어오고 감옥살이 했었던 그 모든 길이요. 다른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은 한 번도 자기를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 기도한 적이 없어요.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어릴 때 꿈을 꿨던 그 언약이요. 사무엘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라고 했어요. 평상시에 행하던 대로 우리 랩런트들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속에서 보여져야 되냐 결국엔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똑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 공부가 지금 어디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공부시켜 나가고 있구나. 왜요? 이 기도 제목 하고 있으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에스더처럼 분명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135개의 중학교를 살리는데 청소년의 빈 곳을 살리는데 또 언택트 시스템을 세우는데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2,3,7,7,7 서밋의 대표적인 교회로 서는 데 있어서 많은 애틀들이 깨어지고 새틀들이 갖춰지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 주역으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앞으로 응답 50년이라는 귀한 시간표 속에 우리 랩런트들을 통하여서 300지교회, 3천 제자, 1만 성도들이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올 재앙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를 남은 자로 예비된 자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를 통하여서 제1,2,3,4,5 RUTC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3,7 나라 살린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며 그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 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열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인 자를 사하여 주옵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